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준이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죠?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춥다고 이불 속에만 계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추울 때일수록 건강도, 이너뷰티도 같이 챙겨야 한다는 거! 오늘도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출발! 이제는 진짜 겨울이 다가왔다 싶을 정도로 날이 너무 차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부는데요. 이럴 때 진짜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또 바쁘고 그래서 매번 시간에서 관리샵 가기도 어렵고 또 추운 날에는 또 집 안에만 있고 싶은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생겨서 집에서라도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서 제대로 예쁘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또 셀프 홈케어를 많이 하시잖아요. 또 홈케어용 디바이스들도 많이 나오지만 디바이스를 사고 또 사고, 전용 화장품을 또 사고 또 사면 돈만 많이 들고 뭔가 실용적인 게 없을까 하던 와중에 집에서도 간편하고 실용적인 아이템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아이템인데요. 약간 좀 핑크핑크하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사이즈는 또 이렇게 작고 미니미니 해서 손에 아주 싹 감기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요. 롤링을 해서 바르는 앰플이에요. 이 케이스 안에 든 거는요. 앰플이고요. 이 뚜껑을 돌려서 열면 이렇게 롤러가 나와요. 좀 신기하죠? 이 롤러로 바로 얼굴에 앰플을 바로 흡수시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귀찮아서 기초 케어를 막 손으로 후딱후딱 해가서 이렇게 막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 얼굴에 흡수되는 양보다 손에 흡수되는 양이 더 많다고들 해요. 그리고 손은 또 오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깔끔하게 바를 수 있도록 이렇게 롤러 형태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좀 신기하죠?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앰플을 발라주면 마사지를 받는 기분이 든달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뚜껑에 또 다른 비밀이 숨어있어요. 짠! 이 괄사 마사지를 할 수 있는 팁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게 롤러 괄사 앰플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안티에이징 케어 화장품이에요. 보통 앰플하고 또 디바이스로 흡수시키고 또 괄사로 마사지하고 하면 그 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긴데 그거를 이렇게 쉽게 하나로 합친 거예요. 이런 간편템이 많이 나올수록 귀차니즘에 심한 분들은 아마 환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앰플에는요. 콜라겐이 들어있는데요. 콜라겐의 중요성은 다들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콜라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피부에 점점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주름도 생기고 노화가 점점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건조해지면서 탄력도 없어져요. 여기에는 일반적인 콜라겐이 아니라 세 가지의 콜라겐이 합쳐서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도 수분 영양 진정 케어를 할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들이 엄청 작은 미세 입자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피부 겉에만 흡수되는 게 아니라 피부 깊숙한 곳까지 흡수돼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좀 더 안티에이징에 신경을 쓴 효자템이에요. 그리고 또 안티에이징 하면 생각나는 게 주름이잖아요. 이거는 주름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제품인데 거기다가 탄력, 보습, 광채 등 여러 가지의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앰플 자체가 너무 순해서 민감한 분들한테도 또 다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얼굴에 발라볼게요. 얼굴에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저는 바르고 있는데요. 바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피부 고민인 부위를 중심으로 안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바르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본인이 신경 쓰이는 이런 주름 같은 부분이나 그리고 팔자 부분 그리고 앰플은 보통 고농축이잖아요. 거기다가 콜라겐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하면 조금 리치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 앰플은 콜라겐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오일리한 느낌이 없이 굉장히 산뜻해요. 마무리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롤링을 해서 바르면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발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롤러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압을 할 수 있으니까 얼굴의 혈액순환도 도움이 되고 순환이 되면 얼굴의 붓기가 또 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얼굴 라인이 좀 살아나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이 빵빵해서 부어있던 얼굴이 앰플을 바르면서 마사지를 하고 나면 좀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앰플을 바르면 수분이 좀 꽉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앰플을 다 발랐으면 마무리 단계로 괄사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괄사는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가지고 계시는 크림을 바르고 사용해도 좋고요. 전 이렇게 앰플을 충분히 바른 다음에 괄사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괄사를 해볼게요. 중력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그리고 얼굴 라인은 안에서 밖으로 약간 이렇게 얼굴 라인을 하면요. 으드그득한 이런 소리가 나요. 이렇게 롤링으로 포인트를 마사지를 하고 괄사로 포인트를 한번 더 정확히 마사지해주니까 울퉁불퉁한 얼굴 라인이 싹 정리가 되면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저는 이제 관리가 끝났습니다. 어때요? 좀 붓기가 빠진 것 같나요? 이렇게 하면 화장도 저 잘 먹고 피부가 쫀쫀해져 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공으로 가득합니다. 후에 계획돼요. 안녕하십니까 1